집안일 하기 쉬운 집 만들기 집안을 재검토하면 가사 시간이 짧아지고 편해진다. 집안일은 기본적으로 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쓸데없는 수고나 시간은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합시다. 집안일 하기 쉬운 집의 포인트 생활 동산 속에서 집안일을 할 수 있다. 집안일을 하기 위해 일부러 무언가를 가지러 가거나 작업하는 도중에 몇 번씩 왔다갔다 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의 움직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 김에 집안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가사 동선이 짧다. 집안일을 할 때 걸음수가 많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세탁기 가까이에 빨래 건조대를 두거나 식기세척기 옆에 그릇을 수납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편해집니다. 물건이 적다. 물건이 적은 집은 청소가 빨리 끝납니다. 청소기를 돌리거나 걸레질을 할 때 물건을 일일이 치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청소하기 쉬운 배치, 가구 배치도 중요합니다. 가구로 막힌 곳을 돌아갈 수 있게 변경하는 것만으로 청소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바닥에 물건을 놓지 않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오염방지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 집안일을 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것. 미리 더러워지지 않게 예방해두면 그 장소를 청소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물건을 사용하는 곳에 수납한다. 우선 도구를 꺼낸 다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귀찮아지기 마련. 사용하고 싶을 때 그 장소에 도구가 있다면 생각났을 때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한다. 집안일을 쉽게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생각할 필요 없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 어디에 넣어뒀더라? 뭐가 모자란다고 했지? 라고 일일이 생각하지 않도록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가족 모두에게 편리. 매일 그냥 떠오르는 대로 계획 없이 집안일을 하다보면 누락이 발생하거나 쓸데없는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또한 다음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일일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일은 거의 변하지 않으므로 움직임의 흐름을 정해버리세요. 이동을 하는 김에 집안일을 마칠 수 있도록 순서를 생각해두면 쉬워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물건을 놓는 곳, 동선상이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장소에 놓는 것이 철칙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집안일이 저절로 마무리된다. 그런 쾌적한 생활을 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집안일 하나를 끝나는 동안 몇 걸음을 걷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탁, 세탁, 건조, 정리를 하는 동안 걸음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매일의 집안일 루틴을 원수하기 위한 걸음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생활은 편해지고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만약 다이어트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이 걷고 싶다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집안일을 하는 동안 동선을 줄일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 2층 단독주택의 경우 세탁기는 1층에 건조되는 2층, 수납장은 1층 일에서는 매일 빨래를 안고 최소 두 번 계단을 완곡해야만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집안 배치를 과감하게 재검토해보세요. 한 번 바꿔놓으면 한결 편해집니다. 청소도구를 바로 쓰기 쉽게 놓는다. 청소를 쉽게 하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더러워진 즉시 청소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청소도구를 바로 쓸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정리정돈과 청소가 쉬워진다. 집안에 있는 물건에 절대량이 적어지면 집안일이 확실히 편해집니다. 수납공간에 여유가 생기면 수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죠. 물건을 치울 필요가 없으므로 청소도 쉬워집니다. 물건이 많으면 나와있는 것도 많으므로 먼지가 쌓이기 쉽고 청소시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물건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단점 물건을 줄이려면 아무리 귀찮더라도 한 번은 전부 꺼내서 체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으로 분류합니다. 맨 처음에는 서랍 한 군데 등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세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은 처음부터 집에 물건을 들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트가 가까이에 있다면 재고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싼 물건을 사거나 무료라고 아무거나 받아오는 습관을 재검토하세요. 물건이 적으면 편해지는 이유 청소하기 쉽다. 물건을 넣고 꺼내기 편하다. 물건이 적으면 바로 보이고 넣고 꺼내는 것이 순조로워 집안일도 스피디. 정리 수납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 수납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수납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도 없다. 물건을 찾는 시간이 줄어든다. 물건이 적으면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물건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물건을 줄이는 법 전부 꺼내놓고 바라본다. 처음에는 작은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도 좋다. 물건을 줄일 범위를 정한 다음 돗자리나 신문지 등을 펼쳐놓고 그 위에 전부 꺼내놓습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한 번에 전부 꺼내는 것이 포인트 그리고 어떤 물건이 들어있는지를 바라봅니다. 분류한다 꺼낸 물건을 아이템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의류라면 티셔츠, 긴소매, 민소매 이런 식으로 나누세요. 생각해보면 같은 색깔 긴소매 옷이 만내와 같이 치우친 부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네 군대로 나눈다 각각의 아이템을 오른쪽과 같이 네 곳으로 나눠줍니다. 필요한 것 원래대로 갖다 놓는다 불필요한 것 버린다 망설여지는 것 박스에 넣는다 옮길 것 다른 장소로 가져간다 오래되거나 쓰지 않는 것은 처분 청소할 장소를 줄인다 더러워지기 전에 미리 손을 써두면 청소할 필요가 없다 그 자리가 최적의 수납 장소라면 원래대로 갖다 놓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동시킵니다 버릴 결심이 서지 않는 물건은 일단 박스에 넣어두고 몇 달 보관하면서 상황을 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청소 애써 깨끗하게 치워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청소할 곳은 적은 곳이 최고 청소하기 힘든 장소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두세요 이름을 붙이자면 예방 청소 예방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쉽게 더러워지는 물건은 쓰지 않는다 청소나 세탁을 해야 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2. 바닥에서 띄운다 물 쓰는 곳은 물건이 바닥에 닿지 않게 띄워서 보관하여 미끈거림을 방지합니다 3. 더러워지기 전에 덮어놓는다 때가 타기 쉬운 곳, 청소하기 힘든 높은 곳에는 신문지 등을 덮어둡니다 4. 예방해두면 청소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꼭 실행해보세요 5. 정리하는 수고를 줄인다 사용하는 장소나 동선상에 물건의 제자리를 만들면 어질러지지 않습니다 6. 정리하고 또 해도 어느 사이인가 나와서 굴러다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무심결에 코트나 손목시계, 스마트폰을 아무데나 놓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온 집안을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원인은 동선상에 물건을 놓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 귀가한 후에 동선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이 지나가는 곳에 수납장소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정돈하게 됩니다 정돈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제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무심코 물건을 내려놓는 습관을 재검토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모든 물건의 제자리를 정해주세요 사용장소와 가까운 곳이나 동선상에 수납할 곳이 있으면 어질러지지 않습니다 물건이 어질러지는 원인 수납장소가 가득 차서 들어가지 않는다 수납장소에 여유가 없으면 넣고 꺼내기 힘들어서 쓰지 않게 됩니다 수납하려면 힘이 든다 너무 높거나 낮은 장소는 넣고 꺼내는 것이 힘들어요 문이 많은 곳도 마찬가지 사용하는 장소와 보관하는 장소가 떨어져 있다 이 물건을 사용하는 곳은 어디? 다 사용하면 즉시 넣는다가 가능한 곳을 수납장소로 정하세요 제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수납하기 귀찮아서 무심코 그 주변에 꺼내 놓게 됩니다 물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명쾌합니다 바로 들어오는 물건이 나가는 물건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는 집에 있는 같은 용도의 물건을 먼저 처분하거나 적어도 처분할 물건을 정한 다음 사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세요 정말 갖고 싶은가를 고민하게 되므로 생각 없는 쇼핑으로 인한 물건 증가에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한 기분이 드는 물건은 남긴다 과거 1년 이내에 사용한 적이 있는 물건은 남긴다 사용하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옷, 가방, 액세서리 등의 몸에 걸치는 물건은 그것을 사용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해보세요 장면이 떠오르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안녕 집안일 반으로 지르기라는 책이었어요 맞아요 집이 크고 넓고 좀 일부러 동선을 복잡하게 해서 생활 속에서 운동이 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매일 막 힘이 넘치고 활기차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매일 해야 하는 집안일은 동선을 짧게 해놓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운동이 더 필요한 날은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면 되고 혹은 집에서 운동을 해도 되고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운동이 되게 이제 집안 구조를 그렇게 해놓겠다고 마음을 먹고 해놓으면 내가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 막 두 배로 더 우울하고 힘들 것 같아요 주변만 깨끗해도 기분이 나아지는 효과가 있는데 집안일이 힘들어버리면 매일매일이 전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가족인 일본 밀머리스트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세탁기 건조기를 한 곳에 놓고 그 옆에 옷을 걸어두는 곳까지 놔뒀더라고요 옷장이 침실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건조기 옆에 바르놔서 이제 건조기가 다 되고 나면 그냥 착착 걸어두거나 개놓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집 구조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가족이 여러 명이 살면 세탁실이랑 욕실이랑 분리가 안 된 집에는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특히 화장실 하나밖에 없는 집은 이제 막 분비겠죠 씻는 거는 매일매일 필요한데 옷을 고르러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옷을 입는 거 모든 가족이 똑같은 옷만 입진 않을 거니까 약간 고르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참 가족마다 그리고 집안 구조마다 잘 맞게 스스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산도 동산이지만 동산 이전에는 역시 물건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무리 집안을 편리하게 해놓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물건이 너무 많아버리면 매번 시야에 너무 많은 물건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게 또 피로를 유발하고 먼지를 털거나 이제 닦아야 할 것도 많으니까 그 모든 걸 커다란 캐비닛 하나에 다 넣어놓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청소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정리해야지 하고 생각이 나면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일이라도 메모를 해놓으면 뇌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이제 나중에 메모 보고 정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리고 정말로 그 메모들이 쌓인 걸 나중에 보고 한 번에 정리하고 나면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정리가 아닌 것들 있잖아요 가끔 정리해야 하거나 그런 것들을 따로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이 책에서 알려준 것처럼 범위를 일단 정하고 서랍 하나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해요 그 서랍 하나를 엎어가지고 그것부터 정리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그 정리되고 나서 깔끔해진 기분이 다음 동작을 유도하거나 혹은 일단 오늘은 그만큼만 하고 그 좋은 기분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정리라는 게 기분이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아 정리 청소는 귀찮아 이런 거에서 이제 마음가짐부터 바꾸는 거잖아요 점점 더 정리라는 게 인생에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집안일 반으로 줄이셔서 행복하고 여유 있는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